공주 뼈인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은데? 막 울면서 누나 이러지 마! 이러는데 네 누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자, 사랑합니다. 게임 캐릭터 첫 인상 네, 손에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조은빈입니다.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민혁이고 40 후반입니다. 김주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27살 한국 생활 6년 차 칼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랑스에서 온 미겐이라고 하고 모델이랑 연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해보신 적 있어요? 네.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요. 저는 로블록스요. 많이. 어렸을 때 뭐 전자오락실에서 하던 켈러고 뭐 슈퍼마리오? 프레이스티션 많이 했고 뭐 가끔씩 뭐 닌텐도도 했고 해본 적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릴 때는 포켓몬을 많이 했었고 오늘의 게임은 마비녹이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오는 거 왔어요. 저는 약간 넥슨이라는 회사만 마비녹이라는 게임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마비녹? 마비녹? 모르고 처음 들어봐요. 둘 다. 올해로 한 18개월 되는 게임이에요. 되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유랑아. 우리 준호위원님 몇 년생이죠? 12년생이요. 은비위원님? 12년생. 이 게임은 2005년도에 나왔습니다. 모를만 하네. 첫 번째 캐릭터예요. 먼저 두 분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 예쁘다. 이상해요. 공주병이 온 거 같아요. 착한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검정색인데? 나쁜가? 주인공 캐릭터? 선정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몸매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베이비 페이스? 약간 그 옛날 캐릭터 중에 세일러문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우태림을 보니까 뭔가 마녀 느낌 나는데 맞아. 나는 마법사로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너무 착하고 순수해 보이고 숨어있는 캐릭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지금? 간호사. 간호사 캐릭터가 저렇게 좀 착해 보이고 헌신적으로 보이고 약간 마법사? 그냥 뭔가 해결해줄 것 같고 약간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마법사. 직업은 서점.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서점에서 약이랑 그런 거 다 받는 간호사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는 한 17살로 보이는데 뭔가 실제로는 막 745살. 아... 20대 초반? 고딩? 2, 3학년? 사실은 할머니였다. 혹시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예쁠 것 같은데? 가족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요. 바도의 모습을 보실게요. 착했었는데 나빠진 건가? 평소에 많이 보는 아이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었나? 이게 캐릭터가 유명해진 게 저기 온몸과 달라져가지고 오른쪽에는 여학생 같잖아요. 어머, 어머나. 사고의 모습. 엄청 달라졌네요. 응, 그렇지. 그 눈독자도 그 퓨플도 사라졌잖아, 지금. 귀신인가 봐. 아... 아니면 유령. 뭔가 그런 사람 아닐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냥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아니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쓸 것 같기도 할. 눈 색깔이 바뀐 거 보니까 실명 같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빨리 헤어졌나? 어릴 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거죠. 남친한테 버림받았다가 다시. 물에 빠진 것 같아. 물에 빠진 것 같다고? 다음 친구 이 친구예요. 싸우는 게임이 나올 것 같은 캐릭터? 요괴들을 물리 해칠 그런 개구자 모이는 느낌? 몸이 되게 좋네요. 되게 세 보이네요. 정의감에 넘치는 듯한. 그 첫 번째 캐릭터의 오빠나 남동생. 그리고 탁 보니까 약간 히어로 느낌. 남동생일 것 같아, 근데. 남동생이고 이거 누나가 죽고 나서 그 누나는 그 생전의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악당이야, 이제.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아... 근데 얘는 좀 마음 앞에 막 울면서 누나 이러지 마 이러는데 니 누나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건데 그런 거 아닐까?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성격은 잘난 척 하는. 왕자병.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약간 단순화일 것 같고. 무슨 그룹의 리더 같은? 해결 같은 거 많이 해줄 것 같아. 혹시 가족이 있다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누나 누나. 왠지 막낼 것 같아요, 뭔가. 장남스타일 것 같아. 동생들이 있나? 전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어? 이렇게 변했어요. 이 삶도 나빠지나? 뭐야? 가난해졌어요. 힘이 빠진 느낌? 약간 우울한 느낌? 무슨 순정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 문화 가는 사람 같아. 소설 쓰는 사람. 끔찍한 일을 다 냈어. 그 전의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 중이병이야. 갖고 있는 사람. 중이병. 중이병. 그 다음 걸 보실게요. 오! 다시! 천사에서 악마로 된. 아까 전에 누굴 구해주는 거였는데 이건 악마가 됐어. 지금 형들을 괴로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표정의 그런 검문색 옷이야. 눈매가 좀 사나워졌어요. 처음 사진은 얘가 자신 있어 보이고 지금 사진은 자신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이는. 뭔가 감히 보이려고 이런 전투적인 의상을 입긴 했는데 뭔가 아직 마음의 준비는 안 된 느낌? 오! 처음에는 되게 착하고 순하고 그러잖아.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영웅이야. 자 그럼 그 다음 걸 보실게요. 왜? 할아버지가 됐어. 늙었어, 늙었어. 해초광이 됐어. 성격은 처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냐, 아냐, 아냐. 비슷하지 않고 더 나빠졌어. 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 머릿속에. 표정이 계속 뭔가 인생에서 크게 실패한 느낌?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생 산다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 보이는. 별거 없어. 그냥 대충 사니까 산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우! 나이 되셨네요. 착한 캐릭터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렇진 않네요. 이거 수염. 수염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이거 뭔가 세일러분처럼 변화하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애기애기한 그 얼굴인데 힘이야, 소설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염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럴 때는 좀 버저커 모드로 돌아가가지고 뭔가 사람이 죽이고 이런 거 아닐까 싶어. 마지막 버스. 여기 없어졌어. 강철의 연금수사. 어쨌든 여전히 몸은 좋은 거네요. 네. 뭐 실패하더라도 몸 관리는 계속 했나 보다. 아 몸 관리는 계속 했나 보다.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얘가. 세상에 대해서 별로 딱히 즐겁거나 그러기보다는 세상을 이제 적대적으로 보는 그런. 다시 젊어지려고 한다. 다시 착해지는 거 같은데. 마지막에 어디에 가 이 질문은? 얘요? 네. 마지막에 죽을 거 같아요. 누구를 구해주다 죽을 거 같아요. 그럼 저도 죽을 거 같아요. 다른 설명 써가지고 죽었을 거 같아요. 이 사람은 10년간 누적 땡땡 횟수가 58만 4천547회예요. 이 땡땡 횟수는 뭘까요? 킬.